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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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어디 갔지? 또 누나 따라야지. 장난감방 소개해줘. 장난감방 엄청 궁금해 했는데. 세은이와 젠만의 시간. 맞아요. 어? 그래. 이거 안 먹어? 안 돼. 안 먹을 거야? 어? 진짜. 이거 안 돼. 아, 춥어. 안 돼. 먹어, 먹어, 먹어. 먹어. 어? 왜 그래? 아, 춥어. 아, 춥어이기 때문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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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줘. 네, 기경 까줘. 까줄게. 까줄게. 어, 동생 챙겨주는 것 봐. 춥어이기 때문에. 까줘. 까줘. 아이고. 까줘. 이거? 아, 누나 역할하네. 네. 아잉? 뱉었어요, 초콜릿. 먹어. 그래요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엄마. 엄마, 근데 쟤 뭔가 이상해요, 왠지. 왜요? 쟤니. 아, 이 초콜릿을 먹고 있었는데 이 젤리를 가지고 낫떡이 한 입 먹은 거를 뱉었어요, 딱 바닥에. 아이고, 아이고. 왜냐하면 쟤니 초콜릿도를 별로 안 좋아해요. 아닌데? 먹고 있는데? 너무 혼자 잘 먹고 있는데? 안 좋아하는 거 맞죠, 초콜릿? 그러니까. 초콜릿 맛에 눈을 떴는데? 말도 잘하고. 말도 잘하고. 쟤 초콜릿이 녹아가지고 손에 묻어가지고. 진짜? 닦아줘야지 오늘 쟤는 챙겨주러 왔는데, 세상에. 나도 먹고요. 너무 무서운데. 귀여워. 아 둘이 또 저렇게 있으면 챙겨주네 이런 거 보면 또 세안이가 엄청 큰 거 같지 그러네요 집에서는 막낸데 나는 거 고장 나면 안 돼 나는 거 고장 안 돼 도망가오라 아 젤리도 먹고 나도 먹어도다 같이 먹어요 같이 먹어요 같이 먹어